안녕하세요. 부천FC 수비수 김강산입니다. 전반기에 다쳐서 한 경기도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몸 관리는, 몸이 무리가 온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. 경기 연속으로 숙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쉬는 텀이 조금씩 일주일씩 있어서 잘 쉬고 잘 먹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코칭 스태프에서 준비해주시는 영상을 많이 보고요. 상대의 공격수들이 어떻게 압박을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는지를 잘 생각하다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쉽게 생각하고 쉽게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일 도움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중앙수비이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백 선수랑 소통할 때 사이드백 선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또 중앙수비에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워낙 사이드백도 많이 보고 중앙수비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 위치에 가서 수비할 때 항상 사이드에서는 수비를 어떻게 하고 중앙에서는 수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미리미리 생각해서 상황에 잘 대처하면 훨씬 더 좋은 수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안산 경기는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3대0으로 리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실수로 힘든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. 안산도 쉬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4라운드인데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3라운드 한 팀씩 뛰어보고 4라운드 한 번 더 뛰는데 한 번 진 팀한테는 또 쥐고 싶지는 않고요. 그래도 승리를 많이 쌓아서 좋은 순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경기장도 많이 못 찾아오시는데 집에서나마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동장에 찾아오는 날에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코로나 풀리면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